그땐 우리 춘향이가 우리의 언약 춘향아를 배워야 되니까 와상 우회부터 하고 온약 춘향아를 배워야 되니까 와상 우회를 한번 하십시다. 그때 춘향이가 우리 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허대 시작 그때요 춘향이가 우리 정으로 이별을 하러 나갔다 허대 어찌 편의가 있겄느냐 내 행차 폐행시에 육방 관속들이 우리 정 3도 4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세면 있는 춘향이가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상 묻어고 저희 담장 안에서 저희 담장 안에서 이별을 이별을 오는디 와라 오 오 오 오 예 고맙다 잘 잃어버려 고맙다 술상 광채여 내여 놓며 아이고 여보 토련님 이왕에 가실테면 이왕에 가실테 술 한잔을 부어들고 권군 갱진 일병해주고 권군이 권할사람 뒷쓰금병 이왕에 가실테 이왕에 가실테 이왕에 가실테 이왕에 가실테 강수창 풍으믓 강수창 풍으믓 정금바상 풍으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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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행정한 걸 서서 보여 부디 평안히 부디 행정한 걸 잘 들으셨는데 술 한잔 그그그그그 거기가 부비트랩이었어요. 그치? 거기서 우리가 다 도착했어. 싹 다 나가지 그치? 너무 좋지? 자 그러면 마늘이 갖고 바로 오냐춘향아가 있더라 봐볼까요? 이것도 중물이야 오냐춘향아 시작 오냐춘향아 우지마라 우지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먹었거니와 합한 줄을 먹었거니와 합한 줄을 합한 줄을 먹었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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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이별주가 이 이 이 이 두음이잖아 이 꺾어서 이 이렇게 시작 시작 이 시작 오늘날 이별주가 한 번 더 시작 오늘날 이별주가 이 이 이 이 이 이런거 살려줘야 돼 그런거 다 묵사라고 하면 그냥 오늘날 이별주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유행가라고 아니지 오늘날 이별주가 시작 오늘날 이별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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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라고 오늘날 이별주가 오늘날 하이 오늘날 이별주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이별 말자 이별 금본대 들어라 이별 금본대 들어라 이별 금본대 들어라 소통 모자 이별 소통 소통 모자 이별 소통국은 모자 모자 이별 모자 이별 용사는 형제 이별 용사는 형제 이별 용사는 형제 형 음을 딱 잡아주고 용사는 형제 이별 용사는 형제 이별 서출량관 서출량관 무인이라 서출량관 무인이라 이런 이별이 것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있을 있을 테니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로 말고 잘 있거라 서로 말고 잘 있거라 서로 말고를 너무 예쁘게 한다 서로 말고 잘 있거라 서로 말고 잘 있거라 여봉이가 그렇게 잘하는구나 어디서 그냥 서로 말고 누가 저렇게 이쁜 서로 하도 그냥 여기서 그렇게 나구만 나는 우리 꽁띵한 줄 알고 이렇게 했더니 둘이 그렇게 하는가? 너무 잘했어 거기까지 하자 오냐아 준영아 우지마라 헤이 오냐아 시작 오냐아 준영아 우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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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아 준영아 우지마라 헤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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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냐아 준영아 오냐가 길지 않아 오냐아 한 박자만 하고 바로 준영아 나와야 돼 오냐아 준영아 시작 오냐아 준영아 우지마라 시작 우지마라 우지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하판주를 먹었거니와 하판주를 먹었거니와 하판주를 먹었거니와 먹었거니와 오늘날 이별주가 오늘날 이별주가 오늘날 이별주가 오늘날 이별주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이별근 못 내들어라 이별근 못 내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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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양나길 숨기는 하양나길 숨기는 소통국의 모자 이별 소통국의 모자 이별 그렇지 용산의 형제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량관 무고인이라 서출량관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 많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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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 이별 많커마는 이런 이별 많커마는 엄마는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로 말고 잘 있거라 서로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의 금랑 속에서 도련님이 금랑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추월 같은 대금은 대모색경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주며 거는 마디 춘향 주며 거는 마디 이에 춘향아 거울 파더라 이에 춘향아 거울 파더라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 다 이어서 나머지 9장단 해갖고 배웁시다 잘하셨어요 이제까지 또 노래들과 또 다른 분위기죠 덤덤한 듯 남자니까 남자니까 쥐어짜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덤덤하게 어지만 그 덤덤함 속에도 슬픔이 묻어 있잖아요 덤덤하면서도 그렇죠? 남자가 막 쥐어짜고 양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예 에이 에이 하면서 에이 에이 진혁아 이러면 어떡해 안 가 안 가 진혁아 나 못 가 못 가 이러면 이거 뭐야 거울 받아라 슬퍼도 슬퍼도 우아하게 슬프고 옛날 양반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이 에이 진혁아 어떡해 어떡해 우리 진혁이 이러면 어떡해 안 그래 이건 좀 아니지, 그지? 방정, 저기 뭐야, 방자스럽지 않아. 그러면 연습해갖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알겠어요.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대요. 손 하나도 안 됐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